오늘 오래간만에 제가 앤틱 소품들 몇개 영상을 찍어봅니다.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젊었을때 모습이고 오늘 보여드릴 것은 여기 사진기 입니다. 이 사진기들이 제가 보니까 사용은 되는 것도 있고 폴라로이드 이거는 아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저거는 거의 새 거라서 뒤에 거는 좀 오래된 건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용이나 뭐 사용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들도 거의 오래돼 가지고 디스플레이용 정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뒤에는 저울도 하나 있고 이것도 저울이고 여기 보면 스키도 하나 있습니다. 이거 노르웨이 스키인데 한 7,80년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스키도 하나 있고 이렇게 앤틱 소품들 몇가지 보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자 자 자 자